자 2020년도 9월 11일 현재 시간 4시 36분 인데요 아 지금 s&p가 중대 100점을 지금 치구요 최고 고점을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최고 목표가를 갱신을 했고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요 구간이 3377을 제가 아침장에 이야기 했을 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다시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때려 맞고 야간장에 밀리느냐 아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374.50 인데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내 드렸던 건 3376 인가 77 인가 그랬을 거에요 제가 눈이 지금 이렇게 눈이 좀 노안이 있어서 숫자를 나름대로 맥점을 근사치로는 잡아 드리는데 정확하게 치수를 잡아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게 노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가 잘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3376 라인 6 라인에서 지금 뭐 매특 못치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 이후로 3376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이죠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의 맥점 가장 중요한 구간은 무엇인가 3376,77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지금서부터 이제 계속 하방 압력 아직까지는 상승장이었지만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시황 분석을 내 드린 것대로 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3376 라인에서 조금 많으면 뭐 76이나 77이나 뭐 75나 뭐 이거 지금 거의 75 아닙니까 몇 틱 차이 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야간장에 이제 오전장 오후장 여태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지만 자 지금서부터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고 우리나라장은 지금 강하게 상승장으로 마감이 됐어요 제가 예측한 것대로 아침장에는 계속 하락장 이었었죠 그러다가 12시 반후로 이제 추세를 돌려서 양봉으로 그나마 강하게 상승장으로 해서 마감이 떨어졌지만 그 추세가 계속 이어져 가려고 그러면은요 오늘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장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간장에는 뭐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지만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추가 상방으로 갈려 그러면은요 이제 이제서부터 참 저 3374를 돌파를 해 가지고 76 77을 뚫고 올라가야 되요 자 뚫고 올라가 주면 그때서부터는 추세가 상방으로 열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참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을 보는게 아니라요 자 지금서부터는 뭐를 봐야 되냐 s&p 를 보셔야 되요 자 s&p 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아직까지는 뭐 나스닥이 크게 지금 흔들리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s&p의 하방압력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고요 지금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야간장에 야간장에 강한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가 자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3376 77까지는 상방이 열려져 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추세가 상방으로 강하게 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고비는 한 고비는 넘기는데 쉽게 돌파는 어려울 것이다 자 확률적으로는 10% 밖에 안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뚫고 올라갈 확률은 10%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10%의 확률 안되는 구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이거 상방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하락조정의 마무리를 어느 정도 끝내고 일단 먼저 한번 반동 구간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요거를 시향분석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오늘 이 고점을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오늘 짱 흐름이 분명히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자 3375까지는 지금 쳤는데요 아직 뭐 한 4틱 정도 남았어요 3376이면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계속 상방이 S&P 같은 경우도 상방이 강하게 올 수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방이 아주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목표가 예를 들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11639까지는 일단 상방을 치겠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11300 아 11000 얼마라고 그랬네 11630까지는 상방으로 가겠지만 돌파를 못하면 S&P가 지금서부터 3376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주가가 상방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나스닥이 앞서 이야기 했던 그 수치 아까 제가 11000 얼마라고 그랬네 제가 적어놨어야 되는데 11630까지는 상방이 열려져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여기를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야간장의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장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주가가 회복을 못하면 그리고서 나스닥이 얼마까지 빠지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면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할 겁니다 저 뭐야 하락 추세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는 확률은요 제가 10% 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 10%의 확률밖에 없는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가서 단 한 번도 안 깬다 그랬을 때는 상방이 아주 강하게 위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아시고서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 저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해요 오늘도 어떤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미친놈인지 미친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할 지랄이 없나 아니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주는데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전화하고 물론 이제 주식이 떨어져서 열받아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게 하긴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공격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이거 아 참 일일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아니 아무튼 그냥 뭐 쓰잘데 없이 할지란 없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저러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나 아주 구 말아야지 자 어떻게 됐던 투자자들이 제 시험 분석을 보시고요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침장에 뭐 추가 급락할 일은 거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오늘의 100점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죠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3300 7677을 잘 봐라 라고 제가 아침장에 이야기를 해 드렸을 거에요 그 시황대로 지금 결국은 이제 목표가 근접가 까지 뭐 한 4택 차이로 효과가 쳤습니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상승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 줘야 돼요 유지가 돼 줘야 유지가 돼 줘야 이제 오늘 야간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죠 자 지금서부터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려 그러면은요 주가가 밀리면 안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3,359 라인을 잘 보시고요 S&P입니다 3,359 59면 대략 여기 쯤 될 거 같은데 이제 이 3,359가 안 깨져야 돼요 지금서부터는 그래서 이게 깨지지 말고 계속 여기를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3,359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니까 3,359를 깨지 말고 호가창으로 잠시 깰 수 있어도 바로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주가가 움직여 줘야 야간장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359를 이제는 더 이상 깨지 말고 추가 반동권이 와서 강하게 직전정거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3,3754 라인을 절대 깨지 않아야 상방이 강하게 아 너가 강하게 상방을 가겠다는 거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향 분석을 잘 보시고서 잘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다음 주의 흐름을 일단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올라온다고 해도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강하게 상방을 해서 양봉을 제가 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확률은 10% 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 10% 밖에 없는 구간을 확률이 거의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10% 정도 밖에 없는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 아 이러면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제가 아침장에 이야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러면 그 정도가 돼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주가가 강하게 반동 추세를 또 한 번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왜 그런가? 이미 이제 일단 어려운 구간을 잘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구간 지난번에 나스닥하고 S&P 일봉을 한 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지난번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만회를 하고 끝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천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나요 만천 630이라고 그랬나요 만천 630이면 대충 뭐 한 이 정도 되는데 자 여기 여기를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아 이번 나스닥하고 S&P의 엄청난 급락장을 일단 상승 추세로 한 번 돌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시황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천 630 라인까지 양봉으로 오늘 야간장에 딱 끝나서 끝나줘야 그나마 후 하고 1차 안도의 한숨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하락장이 끝났다 뭐 이건 아니에요 일단 급한 불은 급한 불은 껐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장 추이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무조건 만천 630 라인을 강하게 치는 양봉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이 강하게 떨어져서 이날과 이날에 하방 압력을 강하게 제압을 하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630 라인까지 요 정도 될 거 같네요 요 정도 630이면 대충 요기쯤 되는데 자 여기 라인까지 양봉으로 딱 마감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확률은 10%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희망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장이 아직 시작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아 그런 장이 나오면 좋죠 당연하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시향을 잘 보시고세요 자 지금서부터 주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분봉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보면요 지금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0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3,359 3,359가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잘 지켜보시고요 여기가 3,359가 깨지면 위험하다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거론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요 구간이 깨지만 안 됩니다 3,359가 지금 겨우 오려고 오려고 하는데 60에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와야 돼요 여기가 깨지면 이건 불안한 겁니다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지받고 올라오길 저도 기원합니다 자 주가가 앞으로 제 분석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벽은 쉽게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다 3,376 자 이 구간은요 확률상 1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 추세가 상방으로 태세전환이 됐다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하잖아요 자 단순한 상승장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러분들 장중에 잘 보시고서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할 것인가 매수로 대응할 것인가 전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if 세if 세if